내가 사진 찍어내니까 계속 뿌리다 보면 확 찐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는 처음으로 차면 차면 어우 너무 무리다 차라리 이제 돌열을 좀 더 섞으세요 차라리 다크열로우를 밑바닥에 많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좀 더 그 정도 넣어야 돼 그걸로 풀어보시면 될 거에요 그걸로 풀어보시면 될 거에요 네 오늘 저거 풀어보는 이유가 그리고 나중에 저거 풀어보면 여기가 어느 날씨가 굉장히 궁금해서 갑자기요? 네 그가 빨리 드시니까 한 10시간 정도 알게 이 방에 푸짐한 거 개구리가 오는 날이이면 이 세상이 이 로봇나어 아마 안세 보니까 두고 보면 78에서 하고싶어 생각보다 근데 너무 안살줘서 다 깔고 유튜브를 도움이 할 수 있도록 수십이야 수십이야 유튜브가 계속 돌리는데요 유튜브를 엔지 그냥 한 번 더 틀 수 있고 고생 좋아하니까 딱 한주에 유튜브 하는 연주시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와이파이로 보면 괜찮은데 와이파이로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랬다 또 어떤 거 같은 거 2 4 1 2